0846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이월드 은은 동사는 2005년 7월 4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회사 우방이 유희시설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이며 2011년 3월 25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이월드로 사명을 변경함 동사의 사업부문은 테마파크 이월드를 운영하는 테마파크 사업부문 주얼리, 골드, 실버, 시계, 패션 잡화를 제조, 판매하는 주얼리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로인, 오슨트, 클루, 그레이스, 레이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1995년 3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종합테마파크인 우방타워랜드로 개장되었으며 2005년 7월 주 우방이 유희시설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이후 2010년 3월 최대주주가 주 이랜드파크로 변경됨에 따라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1년 3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음 대시 30여개의 어트랙션과 플라워가든, 미니 동물원, 도심 속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와 2019년 1월 주 이랜드월드의 주얼리 사업부문 양수로 사업 추가됨 재무 대시 주얼리 판매 부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테마파크 이용객 증가로 티켓 수입, 시금료 수입이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 수직 개선으로 금융 비용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티켓 판매 강화로 테마파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NS 마케팅 확대, 중국 시장 확장 등으로 주얼리 판매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21일 기준 장마감, 이월드의 시가 총액은 2,15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월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85위입니다. 이월드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180만 6천 배가 흔세주입니다. 이월드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월드의 퍼은 37.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7배, 1,7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1억원, 19억원, 14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4억원, –138억원, 56억원입니다. 이월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5번지 24%이고 유보율은 31.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4.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8.71-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2%입니다.